방송인 조세호 씨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라고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. 어제 한 매체는 조세호 씨가 9살 연하의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. 패션 등 관심사가 같아 가까워졌다는데요. 조세호 씨는 SNS를 통해 아주 소중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. 1년 가까이 만나며 서로에게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만남을 잘 이어가 보겠다고 말했는데요. 결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. 조세호 씨의 첫 열애설에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.